네. 박경수의 아침 저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 법적으로 옳았느냐. 효력을 다투는 재판이 어제 있었죠. 일단 행정법원은 판단을 좀 미룬 듯 보입니다. 검찰 안팎의 얘기 나누는 서초동 25시에서 오늘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0대에서 국회의원 지내셨죠.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일단 먼저요. 어제 행정법원 재판 얘기 좀 해보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신문이 어제 있었는데 쟁점은 윤 총장 직무 배제 유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재판부 사찰 문건 이런 부분이었다고 하는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러니까 직무 정지 사유 또 징계 사유로 예정한 것이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5가지는 외부에서 볼 때 특별한 의미는 없고 가장 핵심이 결국은 법관 사찰을 했느냐 이런 불법행위가 있어야 일단 징계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법관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인데 법무부 측을 대변한 변호사의 입장은 검찰에서 그런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고 분석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법적 근거가 없이 검찰이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특히 일선 공판검사로부터 그런 내용을 수집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불법 사찰이 아니면 뭐가 사찰이냐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요새 사기업에서 채용할 때도 출신 고등학교라든지 출신지 대학교 이런 정보 수집 안 한다. 그런데 학연지연 학벌주의 이런 내용을 국가기관이 정보를 수집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내용은 심지어 세평이라고 하는 일부에는 모욕이나 명예해석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래서 불법이기 때문에 총장을 징계해야 된다. 직무배려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반면에 윤 총장 측은 아니 검찰의 주요 임무가 수사도 있지만 공소유지도 있다.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공소유지를 위한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직무 범위 내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판사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상황조사를 했다면 이게 사찰이 되겠지만 딱 한 번 이런 어떤 재판 맡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일회적으로 업무 참고자료를 만든 것에 불구하다. 따로 재속적으로 이런 자료를 축적 보관 관리한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일부 사이트도 그렇지만 미국, 일본에서는 아예 이런 내용들을 사기업이 정보 수집을 해서 책재로만 만들어서 판매하기까지도 한다.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무범위 내고 일회성에 불구하고 대부분 공개된 정보라는 점에서 합법이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시죠. 두 번째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 측은 이게 직무배제 명령이라는 것이 결국은 검찰총장 내쪽 귀환 편법 아니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2년 임기 제도를 뒀는데 중간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쫓아내고 싶었는데 이 쫓아내려고 하는 부분이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니까 징계 업무배제라고 하는 편법을 이용해서 사실상 애임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용인한다면 검찰청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것을 아예 불가능하게 제도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반면에 법무부 장관 측 변호사는 아니, 내일 모레 12월 2일이면 또 해임 처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직무정지 명령 이틀이면 다시 발효될 것 같기 때문에 굳이 긴급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윤 총장 현재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해서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본인과 관련한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논리로 어떻게 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공방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윤 총장 측에서는 이게 뭔가 직무배제라든지 징계를 하려면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징계를 하겠다고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고 행정예고 절차도 없이 징계 감찰 관련 규정을 변경했고 또 내부적인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부분도 아마 추가로 주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행정법원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 결론을 내리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감찰위가 있고 내일 징계위가 있어서 여기 법원의 결론이 더 주목을 받았었는데 법원이 오늘도 결론 내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오늘은 내려야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황적인 맥락은 국민들이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하나도 재판부가 그걸 신경 쓸 이유는 없겠지만 어쨌든 사법부 입장에서도 입법부라든지 행정부와 협업을 해야 할 예산이라든지 또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그럼 그렇게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했던 배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상고 부분 설치와 관련된 법원에 간절한 열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아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법에 사법부라고 하는 독립된 어떤 장을 마련해놓고 각각의 재판부는 독립해서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적인 시스템이 그만큼 용기 있게 또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지사 체계를 위해서 노력하라 각각의 재판부에서 노력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한 거니까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적절하게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감찰위가 긴급 소집됐는데 이건 어떤 행위예요? 그게 원래 이제 추미애 장관이 감찰위에 자문을 얻어야 되는 것을 의무적 사항으로 했었는데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감찰위원장을 포함해서 일부 감찰위원들이 이렇게 절차를 바꾸는 것은 규정을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전에 감찰위의 어떤 의견이라도 듣고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감찰위가 먼저 열려서 거기서 의견을 주고 그 의견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징계위가 열리고 나서 사후에 감찰위가 열린다면 아무 의미가 감찰위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감찰위의 상당수의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위원들의 생각이 감찰위원장에게 아마 개진이 됐었던 것 같고 감찰위원장과 상당수 위원들의 주도로 법무부에 요구를 해서 아마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다는 것 같고요. 감찰위 같은 경우는 검찰 내부위원보다는 검찰이나 법무부 내부위원보다는 외부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아마 법무부 장관의 생각과는 다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예상은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찰위가 윤 총장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윤 총장 측에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징계위 결정에서 중징계가 나오면 지금으로 봐서는 추 장관이 바로 문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재갈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윤 총장 입장에서 징계위 결과에 대해서 다시 불복 소송에 돌입할 수도 있겠네요. 이미 지금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가처분 또 본안 소송을 냈던 것은 이게 대통령이 정말 강복하게 어떤 사유를 가지고 윤 총장에게 호소하지 않는 하나는 끝까지 법정으로 가서 명명대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가르마를 타겠다라는 것이 윤 총장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사실상 상당히 법적인 시끄러운 상태가 오래 갈 것 같고 그 부분을 가르는 가장 핵심이 될 부분은 내일 아마 검찰 법무부에서 본 징계를 하게 되면 그 본 징계에 대해서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윤 총장 측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본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이 모든 싸움의 어떤 흐름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철학적인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치의 사법화 지금 이익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모든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가져와서 법적으로 따지는 것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 협상 이런 거는 사라진 지가 오래고 법적인 판단 또 중요 사안에 대해서 헌재가 또 최고의 판단 기구가 된 지 오래고요. 이런 현상 정치인이자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을 빨리 바꿔야 되고요. 제가 20대 국회에 있을 때 3년 차 때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을 한 번 외교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두 정부에서 의원들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국방과 관련된 제도나 예산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제도나 예산 그다음에 복원이나 복지와 특히 복지와 관련된 제도와 예산은 당의 의석 숫자하고 상관없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소속당의 비율만큼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면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10년에서 20년 정도는 그대로 그 상황이 계속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를 개선해야 될 시점 그러니까 제도 자체의 어떤 사람이 만든 제도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될 쯤 되면 다시 의논을 시작을 해서 또 한 번 제도를 만들면 다시 한 번 또 10년, 20년을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 가지고 자기네들은 극렬한 투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령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정부 들어와서 지금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강보험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국가 부착 한 200조 이상 늘어났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러면 이 복지 정책의 수준을 어디로 정하는 것이냐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을 정한 정당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긴 하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선거 때마다 계속해서 출렁출렁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보면 또 에너지 정책도 탈원전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이게 가령 문재인 정부가 폐기되고 국회의 다수당이 또 만약에 국민의힘 쪽이나 다른 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폐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전 국회의원이자 변호사였습니다.